음... 아 내 위로.. 아 아우.. 응 이 퀴리포가 나만기인데 라인 마지막이 라인 마지막이 라인 그냥 왜냐면 근데 이거 오늘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면 내가 라인 우리가 와라인 이렇게 원가 마시". 원가 마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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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다시 한번 부르셔서 네 아무튼 저희가 무릎까지 다 뽑았어요 우리 팬들 너무 귀여워요 적당히 세수만 죽어주셨어 적당히 세수만 죽어주셨어 이름만 딱 부르시고 오늘 소리리 오늘 소리도 좋겠어요 맨날 부르고 나와 보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 축축하고 있는데 축축하고 있는데 저희 요리시는 군대 요리소스 뭐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아 군대주에요? 군대주에서보면 시간이 희망하고 시간이 희망하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열심히 횡단법이었을텐데 저희 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관심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성룡 파랑새로 불러주시겠습니까? 네 미성룡이신 분들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프릴 파랑새로 돌아왔으니깐요 국방방송도 많이 하고있거든요 많이 많이 찾아와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지금까지 이프릴 하시며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이 inom 1, 2, 3, 4, 5, 6, 7, 8, 8, 9, 9, 10